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자면 좋다 라는 말을 입에 머금게 됩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저리 웃고 계실까 연인과 함께 간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면 그들의 사랑이 꼭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에쿠니 가오리를 좋아해요 라던가 나 때문에 빵을 좋아하게 됐어요 라는 말을 푸스스 웃으며 내뱉겠죠 어떨 땐 조용한 곳에서 턱을 괸 채 한껏 부러운 마음으로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사랑도 있구나 하면서 나의 사랑을 떠올려 보고도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연인과 어떤 로맨스를 만들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사랑으로 행복한 당신이겠죠 신하영 저 사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 보다 소가 anden 저 ELL